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음에 감사 우리 오늘 우리의 영혼 육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십시다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그저 계시는 곳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설교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산 위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산답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머리 나쁘게 산대요 그리고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피해자처럼 산대요 또 나는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살면 정말 인생을 실패한 사람처럼 산답니다 또 나는 인생을 실패한 사람처럼 산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살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계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고 그 빛을 세상에 빛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 믿음의 선포 한번 하고 가십시다 먼저 한국말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국어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어디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어디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어디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どこでどのような光になりなさいと言ったのでしょうか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자,一緒に読みましょう 세,の また明かりをつけて それをマスの下に置くものはありません 食台の上に置きます そうすれば家にいる人々全部を照らします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안의 모든 가족들에게 빛이 되는 빛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빛이게 하라 자,一緒に読みましょう 세,の 너희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어두움에 숨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また家にいる人全部が闇に隠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意味です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두움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이겠죠 それは救いに至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する 暗闇の悪,霊の力なんですね 여러분 어둠, 어둡게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빛에 비추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리스찬들 마음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의 빛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의 빛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세상에 말하지 잘못해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람들 앞에 잘못합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 제자입니다 라는 말 이런 말 잘 못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런 말 잘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우리를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이 무서워서 또는 뭐가 그렇게 창피해서 또 뭘 얼마나 손해를 보길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면서 살까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고 살면 세상이 나한테 어마어마한 것을 주나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런 말 안하고 살면 세상이 나한테 엄청난 것을 주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렇지도 않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역 지역마다 나라마다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흘러내려온 전통이라는 것이 있죠 관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나라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그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르다라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두려운 거죠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일본의 문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맞지 않는 문화죠 일본에 전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맞지 않습니다 일본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 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즉, 이것이恐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또 이 예수님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그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보든 나를 생각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초대교회 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성도들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비웃었죠 왜요 그들의 문화하고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통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가치관 세계관이 예수님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나중에는 핍박까지 하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에 그 일어난 결과서를 보니까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던 빛을 발했던 그 성도들의 빛을 받고 그 사람들도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너희는 빛을 비추라 그러면 동네가 어둠에 숨지 못하리라 너희는 빛을 비추라 그럼 내 집에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숨지 못하리라 초대교회에 그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은 그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정했을 뿐이었거든요 그 성도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던 것뿐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 그러면 너희 동네가 어둠에 숨지 못하리라 너희는 빛이라 그 빛을 비추라 그 빛을 비추라 그러면 너희 집안의 모든 사람이 어둠에 숨지 못하리라 그렇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순정했을 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나 믿는 자가 더하여 지도라고 하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집이 왜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빛되어 가정에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그 빛에 의한 밝음은 없겠죠 내가 스스로 그 빛을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밝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한 내 삶의 영역 속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교회에는 야구팀이 있죠 우리는 야구할 때 상대편에게 대전 신청을 할 때 우리 크리스찬 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홍상철 집사님이 그 생명의 빛을 이시카와 상에게 비추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이시카와 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데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밖에 어떻습니까 3리터짜리 물이 있죠 2리터짜리 물들에게 2리터짜리 물이 있습니다 1리터짜리 물이 있습니다 하여튼 영어하고 숫자가 너무 약해요 그 정도 들어가는 그릇이거든요 그 밑에 등불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불 위에다 그릇을 덮어놓으면 조금 있으면 산소가 없어서 꺼지겠죠 그러니까 등불을 그런 데다 놓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등불은 등경 위에 놓으라고 하셨어요 등경은 무엇입니까 등불을 꽂아줄 수 있게 만든 도구예요 등불을 등경 위에 꽂아놔야지 집안 전체를 비춘다고 말씀하시는 그럴 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빛을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특히 일본에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집에서 말하기 참 힘들어요 왜 말 못할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 그런 가족과 부딪히고 시끄러워지는 그 폭풍이 싫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 것과 싸울지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요 어둠이 없어지는 것은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한다던가 빛을 갖고 있는데 저 어둠을 어떻게 쫓아낼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걱정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거의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빛을 가장 센 빛 가장 큰 빛으로 비출 수 있는 그것의 신념을 다 쓰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신다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빛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볼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성가에 보면 이런 고백으로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으로 찬성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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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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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빛을 비추는데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주만 따라가는 이 천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 예수님을 충격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늘의 예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는 우리와 빛을 받아서 빛을 받게 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이 있는데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빛을 받을 사람이 없고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등불은 말 아래 두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등불은 말 아래에서만 밝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등불은 말 아래에 두지 않게 하시라고 했어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두라고 했어요 우리들은 말 아래에 있는 그런 등불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오늘 말씀을 뱉습니다 세상 많은 크리스찬들은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 빛을 세상에 바라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스스로 가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스스로 가리면서 예수님의 빛을 스스로 가리면서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이것을 세상 앞에서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나의 길 되시고 신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라고 증거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 때 내가 서 있는 내 동네가 어둠에 숨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집에 모든 가족들이 어둠에 숨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발을 짚고 살아가는 그 동네가 또 내가 살아가는 그 가족들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는 그날까지 빛을 빛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의 빛되어서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가 아멘